박병석 의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중상해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난체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는 개정안 특례 범위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고도 마땅히 중과실로 봐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